기울여서 금방 넘어갈 것 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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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맞추면 안되고는 안됩니다. 여러분. 지금 운동이 안되가지고 방어로 한마디라도 얘기를 못해가지고 벽을 닫고 겨우 집중해 있는 상태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첫 번째로. 말하자마자cre. 오늘 새벽 3일 1km. 연주시중. 연주민으로 시행을 받기 바랍니다. 연주시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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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. 방송이 안되서 최대한 나가셔서 그 공원배로 오늘 부겁게 해보려고 최다기 여객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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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히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오! 저희가 그쪽 상황을 모르겠다는 저희 환장님께서 서울 환장님께서 최종석으로 한 달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환경을 찾고 싶었고 환경을 좀 빨리 대상해 주시죠 이게 아니고 지금 탈출하면 바로 고생을 가는데 뭘 하셨죠? 최종국 아이사요? 최종국 아이사요? 아, 선생님? 예, 원장님, 원장님이 19년에 발표될 겁니다 그 attemptszn'합니다 ㅎㅎ 태picious 이른바 서양 savt 태 오늘밤 직무 교체 기상캐스터 배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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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선기지 윗도로 30달러! 30달러 10분! 10분! 120달러! 자, 1스페이스! 자, 2레벅도 있겠지? 125도 575원입니다. 575원! 아, 왜 됐습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확인 되겠습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정리하십시오. 신청하십시오. 아, 신청할 때 확인 불가하고, 지금 뭐 일단 승객들은... 지금 회장님이나 옆에 상상들... ...까지 20세에 대적해 있고, 지금 나이언이 나이언이 해가지고... 하실 하실 자실만 일단 자격 시도하고, 일단... ...빵속...빵속...빵속...빵속... ...지금 그... ...저 사실 그... ...이동하는 것도 시작이 안 됩니다, 지금. 지금 상황입니다. 상황입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한 60도 정도 자연막만 기울여 있는 상태고 지금 항공기까지 다 쌓습니다.